폴리스탄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마이크 들고 계세요? 네 그러면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결혼 30주년 됐대요 폴리스탄아 혹시 결혼식을 축하 부르면 어떤 거 부르세요? 우리 어머니 두 분을 위해서 노래 하나에게 불러주세요 네 네 준비한대 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아 옆에서 결혼 30주년 네 오늘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버님한테 오늘 개 탔다고 대박이라고 지금 결혼 30주년 됐습니다 진짜 폴리스탄아에게 본인은 어떠세요 아버님? 좋습니다 노래 너무 잘 들었어요 네 우리 아버님 뭐 있어요 폴리스탄아 뭐 있어요? 네 남편이요 아 좋다 역시 우리 어머님이 요리하고 싶어요 아니죠 우리 어머님 노래는 아버님밖에 없어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 폴리스탄아를 계속 바라보고 있습니다 진짜 사람이 앞에 있으니까 어 준비됐어요? 아 저희가 유누나엘드라비타라는 곡으로 그러면 짧게 오늘 오늘 너무 축하드린다는 게 해서 영원한 사랑을 노래하는 이태리 곡입니다 네 이태리 곡 네 이태리 곡 네 자 화음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자 자 오르새 밸려시 이눈 알자 비탈로라 옮기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제목이? 이눈 알자라 비탈 아 이눈 알자라 비탈 우리 아버님이 가사가 너무 좋다고 계속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 가사 어떠셨어요 아버님? 아주 좋았습니다 아 봐봐요 우리 아버님이 다 알아듣었어요 아 혹시 모르니까 저희가 보헤매한 랩서지도 한 소설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 요거는 사진 찍고 어머님 이제 다리아 보시고 그 때 한번 사진 먼저 찍고 아 네 사진 먼저 찍고 어 감사합니다 아유 가운데서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랑 사진 촬영을 이렇게 또 결혼 유념에 잘하셨습니다 네 하나 둘 아 우리 어머님이 아버님 손 안 잡고 프레스타 손 잡고 네 하나 둘 셋 아 좋습니다 아유 오늘 잘하셨습니다 네 이쪽에 사진 받으시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님 네 아버님 이쪽으로 네 아유 열심히 응원할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아버님 감사합니다 아버님 네 아버님 네 가운데 와서 방금 전에 프레스타 라가 네 도혜미안 랩시다 아 이게 유튜브 상에서 지금 조혜씨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아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어머님 프레스타 라에서 아시고 아실 거예요 네 깨지 않는 기억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혹시 뭐 조혜을 좋아할까요? 맘마미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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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여러분 사진 촬영하고 계신거죠 포즈형 가운데 정면부터 정면부터 하나 둘 셋 자 오른쪽 다운 오른쪽 다운 보시고 하나 둘 셋 왼쪽 다운 보시고 하나 둘 셋 이번 나보고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포레스타라 소리 한 번 치러주세요 아 역시 이러니까 많은 분들이 포레스타를 사랑하셔서 고맙습니다 인터뷰도 마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옆에서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제 얘길 올라온거에요 다시 한번 포레스타라와 로제 스타라스타라 1 5 5 6